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국회의원 노웅래입니다. 오늘 저와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국회 철도연구 모임을 같이 하고 있는 경기도의 광명의뢰 양기대 의원은 함께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할 돌파구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국제철도협력기구 OSDJ 회원국인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국제 제재 속에서도 유엔의 제재 없이 각국을 연결하는 국제열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게 있습니다. OSDJ 회원국인 한국도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유엔의 제재를 받지 않고도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남북중로 국제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저와 양기대 의원만의 주장은 아닙니다. 철도기 전문가들은 OSDJ를 통해서 서울에서 평양과 북경 그리고 서울에서 평양과 모스크바를 잇는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추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향후 남북회담 재개 시에 포스트코디아 이후 최우선석으로 서울발 국제열차 추진을 공식 의제로 상정하여 북측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서 단절된 한반도와 동북아 공간의 복원이 과속화될 것이며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평화 프로세스의 출발선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의 책임연구원이신 양기대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자 여러분 존경하는 노웅래 의원님께서 오늘 기자회견 취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경기도 광명을 출신 양기대 국회의원입니다. 현재 남북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속에서도 늘 남북철도 연결과 또 북한의 철도를 현대화하는 문제 즉 남북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문제는 남북이 반드시 뚫고 가야 할 길이라고 모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남북철도 연결과 북한철도 현대화에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지금도 유엔 제재라든지 또 미국의 소극적 태도라든지 반대가 있어서 장애물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남북철도 연결과 북한철도 현대화라는 그 길을 꼭 가야 하고 그를 이를 위해서 때로는 우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면 돌파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노홍래 의원님과 함께 이 자리에 선 것은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를 통해서 우리가 염원하고 있는 남북철도 연결과 북한철도 현대화로 가는 그러한 우회의 길이지만 꼭 가보고 싶은 열망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 정부와 또 국회 또 대한민국 국민이 뜻을 모은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자회견 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북한의 개성공당 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악된 이후 남측의 적극적인 대응과 북측의 군사행동 자재로 숨고르기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북한 모두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지 돌파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남북 중국 러시아 국제열차 운행이 최우선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철도협력기구 OSJD 회원국인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그동안 유엔의 제재 없이 북중로 국제열차를 운행해 온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OSJD는 유라시아 국가 간 철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간 국제협력기구입니다. 현재 중국은 평양 북경 국제열차를 주 2회 러시아는 평양 모스크바 국제열차를 주 1회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OSJD 회원국인 한국도 앞으로 OSJD와 협력 속에서 유엔의 제재를 받지 않고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남북 중로 국제열차를 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남북회담을 제기할 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최우선적으로 서울발 국제열차 추진을 공식 의제로 상정하여 북한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북한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 남북군사합의에서도 북한 철도 현대화 실천을 가장 강조해서 남북 대화가 제기되면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국제열차가 다시 논의되기 쉽습니다. 특히 OSJD와 협력해서 유엔의 제재를 피할 수 있다면 북한도 서울발 국제열차 추진에 적극 호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빨리 남북철도 개통을 통한 국제 이동권을 확보해야 남북협력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OSJD 회원국인 남북한이 OSJD와 협력 속에 서울역 국제열차 운행의 합의를 해서 추진할 때 미국이 유엔 제재와 미중 간 다툼을 빌미로 해서 반대를 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정부는 남북철도 운행이나 건설, 건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매우 중요한 매개체임을 강조하고 미국이 남북, 중로, 국제열차 운행에 협조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역 국제열차 운행이 이루어진다면 단절되었던 한반도와 동북아 공간의 복원이 가속화될 것이며 한반도 신경제 구상 및 평화 프로세스의 출발선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국제철도 이동권으로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 남북 이상가족 상봉, 스포츠 문화 교류, 정상회담을 철도로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남북 간 성과를 체감하면 남북 상호 간 신뢰와 협력의 틀 자체도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2020년 북경 동계올림픽 때 서울역에서 출발한 국제열차를 타고 공동원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남북 경협의 중추적 역할 및 새로운 노선의 북한 철토 현대화 즉 남북 고속철도 건설도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정부는 한미 워킹그룹에만 의조하지 말고 국제기구나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 함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돌파함으로써 서울역 국제열차 운행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국제열차가 빨리 운행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소개를 좀 보냈는데요. 제 옆에 서 계신 분은 사단법인 유라시아 평화체소 포럼의 상임 대표이면서 국립 한국교통대 교수로 계시는 진장원 교수님인데 남북철도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중철도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함께 서울역 국제열차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달에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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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